Hello 82! 어? 돈! 오! 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지! B1, B1! Anokami, Zero Base 1! 아쿠세아 가무! 권옥, Kuma-san, 사셋! 여기 들어와야 돼. 사연 가무, 마요 가무, 썩, 매튜! 하르타, 닥타, 미키오바 아, 알고 있구나? 이거 말해도 돼요? 방금 배운 거? 아, 왜? 알고 있어? 응! 아쿠세아 가무! 이런 뻔뻔한.. 너무 티나게 봤잖아! 그래요? 아쿠세아.. 아쿠세아 가무! 권옥은 센스 되게 좋은데 문제를 맞추는 걸 제가 Let's do! 언어 센스가 있을 것 같아 아, 짱 귀엽네요 Let's go! 귀엽습니다 문 라인! 루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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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비나타! 냥냥 파un치 어? 뭐야? 내 거야? 뭐야, 저거? 맷퓨! 바닛쿡! 바닛콕! 나 이거 반을 봤어요 100% 팬의 deci크야 내가 이 사진을 올리고 인도네闇底езж어 oven 이렇게 바닛쿡을 많이 썼어요 이거 100% 팬의 대ludgeon mana 네가 먹지기도 그렇는데 네가 그 팬킥 먹었잖아 맞아요 우리 루왕 맡겼어 매튜 매튜 저는What Do You eigentlich What Do You Like every day 능학 능학 이것도 그 많이 봤어요 그럼 제가 C 정도돼요. 나와. 너는? 나는 B로 갈게. 그가 알아. 딱 장미를 뜻하는 거 같죠? 정답. 뭐야? 나방을 봤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다음 거 갑시다. 잭. 매튜. 왠지 모르겠지만 빵인 거 같아. 그냥 본인이 사심이잖아요. 빵? 저희 있는 빵. 그 문화의 빵 말이죠. 좀 빵 좋아해서. 어디 나라를 가든 그 문화권에 있는 고유의 빵을 좋아해요 리키! 책? 복 나도 그럴려고 했는데 매튜! 진짜요 책 수표? 리키가 잘 쓰는 거 그치 책 권욱! 샴푸죠 예? 발음 비슷해요 삼뽀 사실! 나도 다 똑같은 생각 아냐아냐 아냐 아냐아냐 이거 빵일 거 같아 아니 매튜 확실히 머리 안에 빵만 있어 이거 이미 느낌이 있어 배도 누구 같아 느낌이 있어 믿어봐 상뽀 샴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난 이거 쓰면 안 될 거 같아 우리 바꿔 놓고 갑자기? 빈탈 제다스 기타 비싸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지? 너 스스로 모르면 어떡해 눈썹 눈썹인가? 나는 큰 트틀을 많이 본 거 같아 피지컬 아 리키 알리스 역시 방귀 지금 제가 방귀가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괜찮은데? 방귀가 왜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왜 자신 있는 이유일 수 있어 냄새가 좋다 눈썹 얼굴이 그 스멜 로 모델이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펜자 핫 나는 이렇게 편지를 볼 때마다 그 단어를 많이 봤어 근데 감동이 있을 때 감동 있는 느낌 내가 롤모델이다 이렇게 아마 D인 것 같아 그냥 그 느낌이에요 임무 임무 오케이 펜자 핫 빵빵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진짜 나는 야 저 펜자 핫을 편지에서 봤다고요? 악당이라고? 어 매튜가 악당인가 봐. 그럼 비슷.. 내가 잘못했다. 이문 이문 좀 태투 한번 해줘. 이문 이문 나중에. 바하사 프란시스. 나도 이거 알 것 같아. 프란시스가 뭔가 왕자 이런 뜻 아닐까요? 크린스랑 바람 비슷하잖아요. 오 감동. 프란시스. 그러면 A네요. 왕자랑 매튜이랑 관련이 없나. 아니 뭐라고? 프란시스는 나는 내가 봤어요. 왕자야 무조건. 그래? 프란시스가 뭔가 프란소. 프린스? 아 약간 프렌치인 것인가? 어. 아니야. 프린스 같아. 바하사가 뭘까? 다! A번은 어린 왕자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어린 왕자야 무조건. 바하사 프란시스. 어린 왕자. 이거 쓰는 이유가 있구나. 오 뭐야 멋있어. 여기 하나가 키 크다. 단호한 이눈 아니야. 아방다 아방. 거인 외로운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나도 아방으로. 아방으로 가자. 아 설마. 설마. 오빠. 아 틀린다. 뭐야? 오빠 관련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아 프란소네 진짜 프란소. 뭐야? 막내. 아 씨봉수가 막내구나. 정확히 헛다리 짚어버렸네. 마슈랑 막내도 관해 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 엄청 막내 같고. 키도 제일 작고. 알잖아요. 어쩔 수 없는. 조그맣고. 귀엽잖아. 에이 이건 쉽다. 저거 체리거든요 체리. 맞아 B잖아. B가 체리네. 라고 할 거잖아? 어. 난 다르게 한다. 한 번 꺾는다. 여기서 갑자기 이런 거 나온다. D. 팀 자. 난 B야. 우두껌 B야. 체리. 아 맞았죠? 똥이야? 너도 T라고 생각했잖아. 나. 아. 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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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다 아파 인 나라들이구. 아. 슈퍼네츄럴. You make me for sus. 들인자 다 아파 인 나라들이구. 가면 번구. 슈퍼네츄럴. 가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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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알아? 잠깐. 파기하리. 파기하리. 어. 나 이거 알아. 정답. 파기하리. 키말로스이 나란 양배바다. 어. 진짜? 진짜? 오. 아니 뭔가 딱 그게 이렇게 나올 거 같았어. 뭐야? 오. 괜찮다. 재밌다. 마사. 르마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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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너지 들어간 게 뭐였지? 분의 에너지. 오. 아 맞네. 리키 파티구나. 마사. 마사. 브링크 스카. 분의 에너지. 오. 오. 됐어요. 와. 이거 진짜 개다. 아쿠. 오. 처음에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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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요? 몰라. 이게 느낌이 있어. 아쿠. 아쿠. 너는 진짜 느낌 있다. 네. 아예. 아예. 호. 홑. 플러스. 워츠. 그램. 오. 뚝뚝감. 하하. 아. 오. 그거를 그냥 써야 돼요. 한 번 더요 불 찬 려 불 찬 려 찬 찬 야 불 찬 려 왜? 핫 야 핫 센 아아 왜? 왜? 최고의 센스야 이거 좀 빼자 빼자 아아 아니 이거 한국 받아쓰기 아니야 스펠링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써요? 아이 불 찬 려 불 찬 려 불 찬 려 응 오 비슷한데? 오케이 둘 셋 불 찬 려 함 함이 온도가 맞췄어요 아 D가 빠졌다 D가 저스트 키링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하고 불 찬 려 아 이렇게 이렇게 너 진짜 멋있겠다 아 불 찬 려 어 좋은데? 이건 나중에 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멤버들한테 해야지 바이아맛싱맞싱야 바이아맛싱맞싱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바이아맛싱맞싱야 바이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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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바이아맛싱맞싱 야 바이아르 바이아르 어렵다 마싱맞싱야까지는 거예요? 아 자 어렵다 바이아맛싱맞싱 예 아 야 있어? 진짜 있어? 오 비슷했네 아 어 100% 이거 알아요 오랜만에 보고 바이아맛싱맞싱 야 바이아맛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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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거야 리클링 이렇게 바이아맛싱 마싱 하잖아 뭔지 알잖아 인정? 인정 맞죠? 인정할게 밥 먹었어 겨지 할 때 바이아맛싱 어 야 괜찮은데? 어? 진짜 겨지 하는데? 어 뭐야 아 더치페이 하자고 리큐랑 같이 가면 더치페이 안 해도 돼요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바이아맛싱 노 아 제가 단어 필요 없어 바이아맛싱 아 잘했냐 뭔가 집값 맞다 타메쿠마뚜 스카바밍 posso 소비 아쿠마오 가운드에 Ot 건욱 파스틴 수까 갈라우 아쿠하디안 흰 어 우왕 카야나 안진 차척 니까rans 부와 가돋은 안 리큐 자신감 마카시 카없 가돋은야 감사합니다 호우 어 도움 어어 도움 설마 도움 아니 안돼 뭔데? 야야야야야 좋다 이게 근데 이 돈도 쓸 수 있는 돈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좋은 거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가 됐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재밌다 아 여기 상당히 글로벌하네요 달러도 주시고 요즘 환율 높던데 초피는 모자라고 합니다 우와 매티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아 햄버거 와 너무 잘한다 귀엽다 오케이 리키 뭐야? 뭔데? 뭐야? 강아지 너무 좋은데 앵거 보이는데 좀 똥같이 생겨요 에? 아 이거 유행하는 강아지 인형 아니에요? 소중하게 소중하게 뭐야 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렇게 보면 강아지잖아요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 포인트래요 이거 무슨 포인트야 그냥 잘 만들었어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선물 받았어요 그러네요 제가 제일 다른 거 열어봐도 돼요 혹시? 다깅 나 귀마개가 엄청 귀여워 이게 고기거든요 고기 먼저 열어보고 야아 양말이에요? 왜? 양말 너무 작은데? 야 이거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 봐봐 어떤 스토리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야 강아지가 고기를 먹는 건가 아멘 아멘 똥 산다 추워야 돼 누구 추워야? 억지잖아요 억지 스토리 자꾸 만들지 말라고요 야 억지 소리 아니야 자 이거 이제 귀마개를 한번 귀마개는 좀 실용성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귀엽다 랄랄랄라 당연하지 이거 좋은데? 갓 갓 선인장 오 너 이거 봐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움직이잖아 이렇게 하잖아 야 리키랑 비슷해 비슷하게 생겼어 너랑 비슷해 굉장히 아이솔레이션 기본기가 잘 잡혀있는 리키 잘한다 잘 잡혀있는 친구네요 아이솔레이션 수다 미역시칸 제로 베이스 원 쌉판 짱밥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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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찬 갸 무믈룩 문숭 무노락 오 오 오 얘 뭐 좋아하지? 나 우피를 많이 봤어 뭐야 나 뒤에 할걸 5 4 저도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겠어요 이거 많이 이거 진짜 많이 봤어 코딱지를 많이 봤다고 슬슬 이상한 단어들 나오고 있어 아 맞아 똥이 나오고 코딱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살짝 그런 코딱지 라인 쪽을 탈 수도 있단 말이야 코딱지 라인 하루 일과 중 행하는 것 매티 형 앉기에요 네 자주 해야 합니다 맞아요 건웅이는 진짜 뭐지? 앉는 거는 너무 편해요 몸이 완벽해요 앉는 몸 둘을 스스로 이렇게 가다가 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응 좀만 더 버티잖아 응 진짜 매번 할 때 옆에 모든 사람 다 분위기 좀 이상해졌어요 테레가 뒤에 있는데 니네 사겨? 그냥 사겨라 그냥 사겨라 그 외국 님 아세요? Who made it? 하고 죄송해요 나도 알고 싶은데 몰라 고찍 고찍 멍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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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울음소리 같네 약간 고찍 멍에영 고양이 울음소리에요? 우와 뭐야? 저에요 우와 멋있어 크라슈 미 내 비수도 널 지켜 크라슈 미 오 대박이다 잠깐만 어떻게 한 거야? 어디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괜찮다 이건 내꺼야 그래 진짜 써 응 이거 내꺼야 B1 B1 Hello We are Zero Base 1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Hello82 Right here Hello82 Hello82 Wherever you are Woo